잘 봐 2020년도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을 위해서 2020년도 3월에 대학교 들어가야 돼? 알았어? 2020년도 3월에 러셀로 들어오면 안 된다? 절대 안 돼 2020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러셀 수학능력시험이 아니라 대학교에 들어간 애들을 위해서 10월달에 하는 10월달이니까 6평이나 9평 이후에 진행이 된 그 다음에 평가원이 아니라 전국 연합, 전국에 있는 교육청들이 모아서 낸 문제인데 제일 먼저 선생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은 수준이 상당했다 수준이 상당했다 수준이 상당했다는 말을 자세하게 쓰고 싶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 단어가 어려워서 또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해서 문제 수준을 높인 문제들이 아니야 진짜 그래 문제가 단어가 어렵고 문제의 길이가 길어서 문제가 어렵고 수준이 높았다? 그렇게 만약에 문제가 출제됐으면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2시간, 3시간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 10월 학력평가를 해설 강의를 하겠다고 마음 먹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단어를 쉬운 단어를 쓰고 문장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를 냈었어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준이 아주 높았는데 영어의 매우 기본적인 것들이지 정말 기본적인 것 영어에서 열거되는 것에서 중요한 건 앞에 거다, 뒤에 거다, 뒤에 거라든지 영어에서 아주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것 주절과 종속절 중에서 중요한 건 주절이야, 종속절이야 주절이거든 글의 흐름을 물어보는 순서 문제, 전체 흐름, 글의 흐름 이런 문제는 흐름이라는 거는 종속절끼리 흐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절끼리 흐름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아주 자명한 영어의 기초적인 베이직인데 시중에서 파는 문제집들 중에서는 그런 게 안 맞춰져 있는 허접한 지문을 갖다 써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10월 전국 학력평가 문제는 그러한 베이직이 철저하게 지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어랑 길이를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길이도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준을 잡았어 문제 수준이 정말 좋았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관성이야 일관성은 뭐냐면 빈칸이 첫 번째 문장에 있거나 글의 흐름은 이렇게 푼다, 전체 흐름은 이렇게 푼다 라는 우리나라 기출 문제에서 늘 유지되고 있는 그 일관성 있지 그 일관성 다시 EBS도 그랬고 평가원 기출 문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10월 학력평가 그리고 우리나라 모의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킹콩 모의고사랑 해서 합쳐서 그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 수준을 상당히 높게 잡았어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가 예술이야 선택지가 수동태, 수동태, 능동태, 능동태 하면서 패러덕스의 의미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런 거 오케이?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도 좋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푸는 방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서 정면승부 걸어서 문제를 푸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스킬을 써서 기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스킬을 써서 문제 푸는 애들도 있는데 이 정면승부를 해서 푼 경우나 스킬을 써서 푼 경우나 너희들이 수능 시험장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연습하기에 너무 좋은 거였어 둘 다 아주 명확하게 적응되는 상당히 수준 높았던 문제였지 알았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6평, 9평에 성적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10월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좋았으면 본인의 영어 실력이 꽤 많이 올라갔고 6평, 9평을 좀 무시하더라도 10월 이 학력평가 이것만으로 너희들이 아, 나는 이 부분이 잘 됐구나 6평, 9평만큼의 가치가 있는 문제였다 알았지? 그리고 해설 강의를 이제 듣고 그리고 너희들이 복습하면서 6평, 9평만큼 정말 좋은 거였으니까 부족한 거 채워서 하면 돼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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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